잘 들었어요. 왜 여러분이 교회가 안 일어난지 아세요? 이게 사역에 배필이 없는 거야. 돕는 배필을 하자. 돕는 배필. 아멘. 돕는 배필.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줘. 사역에 배필을 붙여줘. 내가 답심리에서 내 또 감정을 해야 돼. 날씨가 더운데 큰일 났네. 이거 빨리 끝나야 돼. 배가 13평짜리 개척교회를 열어놓고 붕 시키려고 말이야. 잠시도 나는 잠도 교회에서 13평짜리 강대상에서 잠을 자가면서 톡을 쓰면서 말이야 희도를 하는데 말이야 주여 주여 하다가 중간쯤 가면요. 새벽에 1시쯤 되면 죽여 죽여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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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또 한 3시쯤 되면 입장 바꿔봐. 입장 바꿔봐. 입장 바꿔봐. 입장. 하나님 내 입장에 좀 대해보라고. 참, 악에 맞힌 기도를 해보면요. 별 기도가 다 나와. 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? 이 새끼가 아직도 안 뒤져가지고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이. 하스로 이 자식아.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찍어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전일까지 답십리 집집마다 대문을 뚫게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세요. 그래 나같이 한번 해보라고. 부흥이 안되는 교회가 없어요. 이번 주 토요일날도요. 이번에 모인 거 배가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.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8.15 때 온 것만 해도 많이 모인 거지 그래가지고는 안 돼. 이거 혁명의 시작이여. 이번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은 딱 배가 와야 돼. 배가 목사님 그게 해봤냐고 아이 참나 해보지도 않고 연락 한번 나와요. 일단 보세요. 우리 사기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만 명만 표 이상이 우린 자유통일당 나왔는데 성관위에서 사기를 했는데도 64만이라고 나와 있잖아. 64만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은요. 연락만 하면 가문에 다 올 사람들이야.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해서 안 오는 거요. 몰라서. 주목 다져요.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해. 연락합시다. 연락만 하면 다 오게 돼 있어. 아니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이 안 오겠어? 안 올 리가 없어요. 아멘. 그래서 하여튼 이 혁명을 완수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천만 명이 올 때까지 계속 밀어챉을 거니까 목숨을 걸고 하란 말이야. 근데 이게 사람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. 여기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근데 보세요. 자 내가 그래서 답신리에서 전도지 가지고 짓지마다 대문을 두르니까 손이 여기 까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대문을 두드리는 거야. 아기도 바치고 왜 말이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너 5년만 기다려 내가 너를 영원히 쉬게 해 줄게 조용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대신 다 해 줄게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육을 해 보니까 조용기 같은 소리 하고 안 들었어.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짓지마다 대문을 두르고 다니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맨날마다 대문 앞에서 만나는 누가 있느냐 화장품 장수 그 동명교회 다니는 여자 칠사님이 화장품 장수 하는 데 끌고 짓지마다 들어갔는데 맨날 만나 아이고 전사님 오늘 또 만났네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러네 전사님 전사님은 남다라서 아무리 대문 들어서 문 안 열어줍니다 나는 화장품을 팔기 때문에 빙뽕 울리면 바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짓마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닐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다 조사해가지고 병단을 목사님한테 넘겨줄 테니 내가 넘겨주는 그 지름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1등 공신이 그 집사님이 됐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인 집사님도 아니여 동명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혹시 이 설교 듣고 있으면 나한테 한번 찾아와 봐 한탕 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명단을 다 와서 내용도 다 써줬어 몇 번지 어느 어느 집은 원래 장로 딸인데 서울로 시집와서 오늘날은 교회 안 다니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조은숙이야 조은숙 지금 모르게 안 나오는데 조은숙 내가 대문 딸 가서 이름을 불러보려 조은숙!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! 장로 딸이 교회도 안 다니냐!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조은숙이가 와서 문을 열면서 아니 내가 조은숙이 어떻게 하여 주님이 가르쳐줬지 주님이 장로 딸이 왜 교회도 안 다녀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 됐대니까 그래가지고 참 나는요 이 목회하는 거면 얘기해도 나는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말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그 집사님 때문에 한 사람의 사역의 배필이에요 사역의 배필 사역의 배필 사역의 배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역의 배필을 잘 만나라 아멘! 주여! 부쳐주세요! 주여! 주여!! 주여! 내게 보인our받아 내게 보인our받아 노릇 psychopath